안녕하세요 죄도권 주식 분석 입니다 자 10월 한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트를 쭉 보면서 10월 한달을 이 뒤에 돌이켜 볼 텐데 정말 쉽지 않은 시장 이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 9월까지는 뭐 사실상 거의 승승장구 하다시피 하다가 10월 달에는 좀 무리해서 투자를 하다가 말 그대로 잡 주죠 잡조에 손댔다가 좀 피곤한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모르는 종목들은 오르는 추세가 뚜렷하고 그리고 기타 대형 주들은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흐름 그리고 기타 잡주들은 기타 소용 주들은 쉽지 않은 그런 장세였다 하고 판단이 되고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이 힘들었을 때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끌어 줬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 삼성전자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손실이 커서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포트의 수준이 아니라면은 플러스 났던 중 소용주들을 잘 정리를 하고 예를 들면 제이코텐트리 같은 겁니다 잘 정리를 하고 삼성전자로 일단은 안전하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도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에서는 어쨌든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는 회사가 시장의 그 풍파에 못 이겨 급격하게 하락했던 부분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좋은 예가 삼성 sdi 와 nc 소프트 같은거죠 유튜브 특성상 이제 대용주를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이제 손실을 안 보려면 손실을 적게 보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려면 대용주는 포트에서 반드시 어느정도 비중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s&p 는 사상 최고치를 결국에는 달성했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덧 4600 을 넘는 지수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괴리가 점점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하면서 끝났어요 그러기에는 시장이 참 여러가지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 만큼 아주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00 이에요 나스닥도 결국에 어느정도 괴리가 있었지만 15000 을 결국에는 굳건하게 유지를 해줬죠 15000 을 14500 까지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가 결국에는 심리적인 안정권인 15000 을 잘 지켜내면서 결국에는 16000 까지 넘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5시 에는 거의 이제 시장의 종가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펀드나 이런 주문들이 5시에 새벽 5시에 집중이 됩니다 큰 물량들이 오면서 시장에 그날 이제 어 그날 시장의 종가를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5시 인데 5시 에 급등하면서 일단은 좋은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이면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있거나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었는데 어 지금 괴리가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스 탁스 역시 사장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느낌상 한국 빼고 다 올랐다 라고 보여집니다 달러가 급등 했기 때문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시장에도 좀 안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입니다 원달러 특성상 결국에는 이 2021년 2월 달에 코스 저기 뭐야 코로나에 대한 시장의 일시적인 괴리 이후에는 보면은 이 파란색이 지수 그 다음에 빨간색이 원달러 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어느정도의 상관관계를 어느정도의 상관관계를 어느정도의 상관관계 라는 것은 관계 이 둘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 어느정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쭉 안정적인 이 관격을 달러가 오르면 달러가 뭐죠 빨간색 달러가 오르면은 지수가 좀 빠지고 이런식으로 좀 어 요요 정확하게 있네요 달러가 오르면은 지수가 빠지고 지수가 오르면 달러가 좀 어 주춤하고 이런 모습이 안정적으로 보여졌었는데 시장이 정상적인 궤도였을 때 8월 9월 우리의 제도권 그 여러분들이 가장 수익이 좋았었던 7 8 9월은 어느정도 시장의 예측이 가능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간격이 좀 벌어졌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면서 이 정확히 반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10월 들어오더니 결국에는 지수도 빠지고 달러도 빠지고 이 약간 시장의 괴리가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미국 증시 와도 좀 반대로 가고 있는 코스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이 간극은 결국 돌아온다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괴리가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정도 안정세가 돌아온다면 환율과 원달러 상관관계를 잘 이용해서 시장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힘들어 조금만 참으세요 10월 달에는 이 보십시오 이게 또 어느정도 7월 8월은 뭐 반등하고 허락하고 이런 패턴이 있었다면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했지만 지수 200 그 200 에선을 지켜주고 이런 식이었다면 10월 달에는 급락 이후에 반등할 새가 없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2900 초반까지 넘보는 그런 안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이 많이 빠질 때는 사실은 좀 쉬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반등하는 요 타이밍에 미국 시장과의 괴리보다는 미국 시장 자체만을 좀 보다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제 좀 이런 시장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좀 리스크가 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좀 계좌를 빼는 편인데 이번에는 판단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너무 좋게 봤고 미국 시장을 너무 과신 했어요 코스피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야 눈에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부분은 미국과 여러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더 이상 2900 초반까지는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적이 최대 분기 실적을 나타났던 삼성전자 한번 체크해 주시구요 SDI 그리고 로떼화학 추천주 있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고 있었고 미국 시장 경기를 침체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주식 추천했던 거 보면 미디어 콘텐츠는 계속 보유 였습니다 그러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주인공의 사생활 이슈로 인해서 좀 매도를 권했었고 CJ에 나 여기 있네요 CJ에 남과 제이 콘텐츠리 스튜디오 드래곤을 입전하라 하라는 이제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전기차 수소 환경집집 에코프로가 급등 하면서 결국에는 10만원 초반에서 한 번 더 버티셨던 분들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홀딩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계속 가지고 계시구요 보수건대 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kb 금융은 잘 보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는 대부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플러스 났을 테구요 어 추천 추천 있었지만 이건 힘들어 썼습니다 자 이번 11월 테마는 일단 좀 심플하게 종목이 주로 좀 정해 왔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 증시와 벌어진 괴리 때문에 어 저같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힘들었던 10월 이었습니다 11월은 어느정도 정상화를 기대를 하고 괴리는 반드시 맞추어 진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일정 수준이 지나면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가이드 해드릴 예정이구요 11월에 큰 이벤트는 결국에는 fmc 입니다 12 fmc 에서 그 금리 인상을 공식화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결국에는 시장의 단기 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데 단기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10년 1,2년 짜리 단기 단기 채권 그러면 이제 10년 짜리 장기물 장기 채권을 금리를 올릴 수도 있죠 4 장기 채권에 대한 금리 인상 보다는 단기 채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일단 시장의 자금을 급격하게 회수하겠다라는 거 짧은 채권 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제 빌렸던 사람들이 회수 갚을 거 아니에요 시장의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방법인데 단기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 시장은 장기물이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시장은 안정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프로 따지면 결국에는 대형주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이 어쨌든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공식화 한다면 결국에는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짜야 될 수 밖에 없죠 대형주가 밀리면서 소형주 내가 가지고 있는 잡주가 오를 확률은 매우 낮아요 사실 저는 대주나 뭐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봤던 상황이라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저도 10월달에 들어서 왜 그렇게 소형주에 손댔는지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시장에 흔들릴 때 결국에는 대형주를 더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 g20 회의가 있었고 이때는 기후 관련 테마가 이슈였습니다 우리 다 언급했던 것들이죠 친환경 에너지 에 대한 각국 이슈가 최대 화제 구요 이번 멤버십 종목은 결국에는 kc 코트렐 입니다 원래는 그 멤버십 했던 분들한테만 종목을 좀 드리고 있지만 이번에는 kc 코트렐을 일단 눈여겨 봐 주시고 물려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있으신데 지수가 빠졌잖아요 아까처럼 지수가 빠졌다 라는 것은 내 종목의 문제가 있다라는 기보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에요 시장에 부동산 가격 전체로 빠지는데 내 아파트만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내가 좋은 종목 내가 좋은 부동산 입지 내가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이 회복할 때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논리랑 비슷합니다 시장이 빠진 탓이다 시장이 올라오면 종목들 올라 올 거니까 지금 물려 있는 종목들을 갈아 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려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회복되면 좋은 종목 일 경우에 영업이익이 잘 나고 뭐 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회사라면 급하게 액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구요 현금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난 종목들 어 잘 살피셔서 걔네들 마이너스 걔네들 매도를 하고 이제 그 현금으로 kc 코트를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주요 관심용목은 하이트 진로랑 두산 표월셀 그리고 제2 콘텐트 리는 팔고 이렇게 가시면 제일 좋은 테크 트리 같습니다 삼성 전자가 매우 유망한 12월이 될 것 같구요 sdi 도 계속 좋습니다 대형주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비중 높은 것 순으로 14번까지 이렇게 보시면 kb 금융이 눈에 띄고 모비스는 사실상 지금 힘든 상황이 있고 전자가 7만원 깨졌습니다 전자 7만원 깨졌고 하이넥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20만원 을 지금 아래로 하회하고 이런 급락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단타로 치실거면 셀트리온 더 괜찮죠 20만원 보고 마이너스 5% 목표로 한 다음에 위로는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기법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산 종목은 인버스를 좀 샀지만 에코프로 같은거 sdi 같은거 에코프로 bm skc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 외국인들 잘 보고 있지만 수량 자체가 많지 않고 기관이 샀던 종목은 삼성전자 입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컸어요 이렇게 좀 체크해 놓으시고 한번 더 밀리면 지금 개인들이 지금 보시면 계속 순매수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같이 가기는 힘든데 어 68,000원 언저리 사면 가장 좋고 나는 기다리기 싫다 하시면 6만 7만원 이하에서 사신 다음에 반정도 사시고 떨어지면 반정도 사는 전략 안 떨어지면 그냥 올라가는 거구요 이런식으로 전자를 투자 하시면 아주 좋은 11월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무작정 장이 빠졌다고 좋다라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코로나에 대한 회복세 그리고 시장 금리에 대한 면역 그리고 큰 이벤트가 없어요 10월달에는 좀 흐름 따라 움직일 텐데 미국 시장이 계속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괴리를 맞춰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철 같은 것도 바닥이구요 지금 사실 돈 들고 지금 들어오기에는 매우 좋은 환경이죠 포스코도 296,000원이면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영업이 20% 이상 증대 될 건데 주가는 작년보다 하회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주작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대신에 1년 놓고 이렇게 좀 1년 놓고 본다는 생각으로 대형주는 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보유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가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저같이 빨리 쇼버보려고 하면 빨리 망할 수도 있어요 진풍 제약 같은 거 참 힘듭니다 하이트 진로 일시적으로 이탈 했지만 이벨에선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입니다 실적이 너무너무 좋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저희 11월 초만 해도 회식이 4개 잡혔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 중에 하나에요 제이콘텐트리는 아주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7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어느새 또 이제 사이클이 대형주로 넘어가는 시점이면 어 제이콘텐트리는 좋은 가격에 잘 매도 하시고 갈아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구요 skc 도 결국에는 플러스 나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못하게 잘 하셔가지고 플러스 나신 분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도 어느 정도 뭐 이쯤에 사셨을 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조금 마음에 부담을 덜 수 있는 skc의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구요 주원 회사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신분제약이 일단 일시적으로 어 그 지지선을 이탈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올라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요새는 이 잡주들을 제가 들어가는 것마다 7 8 9월이면 거의 승률이 거의 8 90% 됐던 것 같은데 요새는 하면은 단타 하면은 이런 식이에요 금액이 크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약주 특성상 이렇게 또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크게 올라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린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평생 가져간다 라는 마인드로 조금 제껴 둬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SDI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구요 SDI도 괜찮습니다 수소 테마 결국에는 배터리 테마가 대형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 첨보 같은 것들 올라올 때 엘지왕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좋은 흐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오늘 다룬 종목들은 대부분 대형주 위주에요 NC소프트나 셀트리온 같은 것도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시피 셀트리온도 이제 NC소프트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SDI도 마찬가지고 저 대형주 중에 좀 가격이 낮아져 있다 들을 위주로 버트를 짜야 되는데 저처럼 이제 물려 가지고 돈이 묶여 있는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액션을 크게 취하실 필요 없고 소규모로 이렇게 용돈벌이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시구요 11월 달에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